잠자리가 날고 매미가 울고 턱이 억센 사마귀는 사냥에 여념이 없습니다. 곡식은 영그러 가기 바쁘고 무성해진 푸른 씨앗을 맺느라 바쁩니다. 가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태풍이 가을 풍경을 흔들어댑니다. 가을볕이 내려있는 잎들이 바람에 흔들려 남반사하는 것 보고 있습니다. 눈부십니다. 4.16 세월호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평영살이는 또 어떤 결실을 가져올까요? 가을길에 바람 거칠게 불어갑니다. 한글자막 by 영양